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린다 최선생 최선생 달린다의 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10km 짜리 알 9개 연속 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방금 막 이렇게 5개를 클릭해놨어요 5개를 클릭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과연 부활을 했을 때는 제가 산으로 갈 거거든요 산에서 부화가 됐다고 나오는지 과연 아니면 이곳 클릭한 순간 무랑 저수지가 뜨는지 오늘 분명하게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랑 저수지에서 시작해서 산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가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쌤입니다 무랑 저수지에서 10km 짜리 알 5개를 클릭하고 지금 여기는 근처에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에서 4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돌리는 시점이냐 알이 부화되는 시점이냐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다섯 개 위에 다섯 개 400m 찍혀있는 위에 다섯 개는 무랑 저수지에서 클릭을 했고 지금 나머지 밑에 네 개는 이곳 산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결과를 보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쌤이었습니다 덕궁 덕궁 알쌤 아 지금 예 말씀드린 순간 이 알이 까졌어요 지금 10km 짜리 알이 드디어 까졌어요 예 저번에 무랑 저수지에서 눌렀던 이 10km 짜리 알이죠 어제 어제 눌려놨는데 예 오늘 벌써 준비가 됐네요 이거 사실 병원에서 깔라 그랬는데 궁에서 아 여기서 까질 게 아닌데 여기서 지금 까져버렸어 어떻게 주주 잡고 있는데 주주 나오면 어떻게 아 정말 아 정말 자 우선 어쨌든 우리 정조대왕의 정기를 받아서 과연 좋은 애들이 나올지 한번 아 자 까보겠습니다 10km 짜리 그럼 나머지 다섯 개는 여기서 까고 그냥 연속으로 클릭이 났으니까 어차피 네 개는 병원가서 까는 걸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나와라 아 잠깐 가기 전에 북음 한번 깔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자 경기 미니어로 한번 경기 미니어로 하시고 경에 저 크다 하시고 조오아파 더궁 더궁 아 이쑤 저는 하시고 자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가자 어랏 뭐가 나올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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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라스다! 아이씨구나! 덩덩! 쿵딱쿵딱! 더궁 더궁! 라프라스가 떴습니다! 니나 너! 니나 너! 역시 무랑저수지에서 눌린게 효과가 있었나봐요! 자 두번째 알! 레츠고! 어이구! 양나왔네요 양나라 포솜솜! 아 메리프구나 메리프 메리프친구 나왔어요 자아야 나와라! 자 다섯개중에 두세개만 나와도 돼 물관련에 그래도 좋아 얘는 뭐야 에이 꼬지 뭐 자아 네번째 친구 리리아 니나 너! 상큼할때는 경기미너죠 아 전혀 관련이 없는거같아요 수세미 녀석 나왔네 피콘 자! 라프라스에서 한 번 더 나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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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에버라스! 어이씨구나! 에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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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라스 나왔다! 이제 구슬이 백오개가 됐어 예! 총알아 에버라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물왕저수지에다 다섯개를 눌려놨는데 물에 관련된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예 어디서 떴냐면 다 확인해 보면 서초구 피콘도 종로구 중구 서초구 서초구 아 이게 각기 다른거 보니까 알이 부화된 장소, 알이 부화하려고 클릭한 장소는 필요가 없네요 알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게 중요한 장소가 뜨네요 여기서 우선 10km 짜리 알 두 개는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10km 짜리 알 다섯 개 중에서 라프라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네 개를 이곳 병원에 왔어요 어느 병원인가 밝히지는 않겠어요 병원에 와서 한번 까면 과연 럭키가 나올 것인지 럭키가 필요하거든요 병원에 왔습니다 저쪽 한번 비춰주세요 병원 지금 옥상에서 까고 있거든요 저렇게 한번 보세요 저쪽에 저렇게 병원 옥상이 병원 옥상에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좀만 걸으면 알이 까질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알 까로 자 알 까로 가자 알이 거의 다 까졌거든요 일부러 딱 시간 맞춰서 왔고 뭐? 알이 없어? 까졌나? 뭐지? 어머? 제가 여러분 알을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알이 까졌어요 지금 네 개가 그리고 2km 짜리 알이 생겼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러면 캐릭터가 나왔나 지가 알아서 스스로? 나왔네 에버라스 여기 나왔고 꼬지모 피곤 만... 와 이거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클릭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까졌는데요 이게 지금? 아... 하여튼 뭐... 럭키는 얻지 못했습니다 에버라스를 또 얻었네요 그러면... 오! 에버라스 137개! 오! 에버라스 제가 여러분 SS 짜리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금 변신시킬 수 있어요 알쓰! 오케이! 아르가를 못 보여드린데 진화를 보여드리네요 예 진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진화를 해서 체육관 근처에 있는 체육관 아까 그... 마기라스도 데리고 가보고 아까 주즈도 데리고 가보고 한번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네 라뿌라스도 데리고 가고 자 그러면 지금 추우니까 우선 이 공간이 무척 춥거든요 지금 이게 야외라서 무척 춥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옥상이라서 자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에서 진화시켜 볼게요 아 여러분 차로 왔어요 차로 네 차로 왔고요 자 한번 자 어디보자 어디보자 어디냐 이 친구들이 우리 에버라스 친구들 중에 잠깐만 에버라스 친구들이 이 친구인가? 여기 있어요 예 762짜리 아까 그 96짜리가 SS짜리가 485거든요 762짜리가 있어요 762 762짜리로 갈게요 예 저는 지금 마기라스가 CP 높은 게 필요해요 엄청 높은 게 그럼 이 친구로 해서 한번 변신해 변신해 2단 변신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가겠습니다 자 가자 에버라스 S짜리야 자 진화 진화는 진화 음악이 있어야지 자 가겠습니다 레츠고 자 우선 대기라스로 1차 지나갑니다 예쓰 기대한다 과연 CP 몇 자리가 나올 것인지 자 대기라스 우선 1300이 오 CP 1300이에요 오 장난 아닌데 대기라스인데 1300이야 자 반짝반짝 자 그다음 한 번 더 바로 자 사탕 100개가 모여있죠 자 가겠습니다 마기라스 마기라스 가자 몇 수로가 오냐 자 기대됩니다 여러분 과연 몇 자리가 나올까 가자 마기라스 그 멋진 위용 자 스킨 살짝 가려주고 CP만 한번 보겠습니다 3,120! 아이씨구나! 더구 더구! 3,120입니다 3,120! 자그마치 CP 3,120! 하하하 대박 자 스킬! 우선 스톤에지 나왔습니다 스톤에지! 가장 좋은 거죠 스톤에지 나왔고 물기가 좋나 이 친구? 뭐가 좋지? 이거 한번 사진 찍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갑자기 멈췄니? GPS 신호야? 갑자기 멈췄는데? 뭔 일이니? 어떡하라고? 어쨌든 뭐 물기라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 체육관 점령하라고 보여주겠습니다 예 마기라스가 3,000대면 얼마나 센지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차 속에서 마기라스를 진화시켰어요 3,000대가 나왔죠? 그 친구를 가지고 여기 파란색 팀으로 한번 점령을 해보겠습니다 싸워볼게요 점령보다는 샤미드 1,400, 갸라노스 2,000, 해피더스 2,600 과연 이 3캐릭을 어느정도 까지 깔 수 있는지 마기라스 3,000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마기라스 3,000대로 자 레디 고! 평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싸울거에요 스페셜만 피할게요 자 고 고 고! 받아라 샤미드! 내가 마기라스다! 엄청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 스페셜 피했어요 스페셜 피했고 넥스톤 해지 끝이죠? 샤미드 아웃입니다 샤미드 아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갸라노스입니다 자 갸라노스 자 싸우는거 채 볼까? 휙휙휙휙 나의 기술이 물기야 물기 갸라노스 너는 뭐니? 핏살기가 핏살기 갸라노스 핏살기 핏살기 못쓰고 죽었어요 저한테 지금 자 대방에 해피너스 1대1 해피너스 2600대면 장난아니거든요 해피너스 스킬이 뭐가 있을까 사이코네시스만 피하면 되는데 너 뭐니 해피너스 사이코네시스 나올거 같으면 피할게요 나올거 같은데 이제 나올거 같다 아 평타 피했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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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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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네시스 피하고 자 1대1 자 잘하면 해피너스도 깔 수 있을거 같애요 거의 3분의 1피 깠어요 70초 남아 70초 아 긴장된다 과연 마기너스 캐릭 하나로 이 캐릭터를 어 해피너스 썼다 아 못피했어 내가 스페셜슨이라고 못피했어 자 한번만 더 피하면 될거 같애 자 한번만 더 긴장되는 순간 자 자 스킬 나올거 같은데 아 피해버렸어 피해버렸어 자 스킬 나올거 같은데 피하고 피했어 오케이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짜자자자자 짜자자자자 오 이겼습니다 자 유윌 아이시구나 덩덩 따쿵따쿵 따 덩쿵덩쿵 대박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보셨죠 하하 마기너스 3000대로 샤미드 게라더스 해피너스 2600까지 1타 3필을 했습니다 마기너스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기너스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 대성공입니 다시 셋 둘 하나 자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기너스 얻으십시오 자 그러면 최선생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스 즉 즉 즉 즉 즉